이 시국에 해외여행 왔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 것 같은 풍경이죠 와 진짜 예쁜 우리나라예요 거기다 저희 집 앞이라는 거 여기 공원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끝내주게 예뻐가지고 저 진짜 너무너무 봤어요 와 풍경 정말 예쁘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와 끝내준다 진짜 꼭 무슨 스위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노을이 지고 있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이 풍경 진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특히 요쪽 뷰보다는 요쪽 뷰가 훨씬 나았죠 와 진짜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하니랑 아빠랑 공원에 왔어요 하니가 픽픽이 신발 너무 좋아해요 그쵸 하나 그 픽픽이 신발 누가 사주신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그쵸 하은이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친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자 시작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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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뛰는 곳이야 1등 달려 출발 달리기 씨야 누가 이길까 엄마도 알았어 엄마도 해 아빠가 먼저 가야 아빠 먼저 가 아빠 잡으러 오세요 1등 1등 엄마 쇼. 엄마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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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으세요. 여기 나오는 거 어때요? 쇼. 쇼. 좋죠. 산책. 산책하는 게 너무 좋다. 하은이가 이 두 개의 바람개비 보고 이거 보고 싶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. 뾰뽁 걸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걸을 때마다. 어떡해. 이거 신기니까 하은이가 더 안아달라기보다는 걸어다니려고 자기가 더 스스로 하더라고요.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. 좀 더 어렸을 때.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사줬을 걸 막 생각이 들었어. 진짜 예쁘죠. 체리. 하니가 보고 싶었던 바람개비야. 가까이서 보니까 소감이 어때? 어때? 하은아. 풍차 보니까 어때. 바람개비. 하은이는 꽃 구경할 거야? 엄마야. 어, 예쁜 꽃. 엄마, 꽃 잡아. 엄마, 꽃 잡아? 엄마, 꽃 잡아? 네. 깜짝이야. 아, 놀랬잖아. 하은이가 한번 꽃 향기 맡아봐. 무슨 꽃 향기가 나아? 노안꽃. 노안꽃 향기나. 아, 그렇구나. 하이. 귀여워. 우와, 아무리 봐도 너무 아름다워. 여기에서 모터포트 타면 진짜 재밌겠어